준비된 자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아신다면 경검항동하기에는 행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미년 70년생 54살 개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2023년 개미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성향이 가장 크신 분들이세요 통도 크고 도박성도 짓고 또 자기과식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인데요 어릴 적에 객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 울타리 둥지를 벗어나와서 스스로 걱정 근심도 만들어내고 지금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삶을 살 테야 이렇게 좀 도전적인 거 또 변화를 또 좋아하고 분위기를 즐기는 이런 성향들도 많으시고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아오셨어요 재물은 좀 들쭉날쭉하지만 최고치를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그 더러운 거를 유지를 못하시고 내려오시는 성향도 강하시고 대인관계는 호불호가 분명하셔서 내 사람 내 거는 정확하게 챙기고 안고 가고 또 내가 조금 싫은 사람 적을 두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내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대부분이 외로우세요 내 속을 남들한테 완벽하게 털어놓지를 못하고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삶이 좀 고달프고 외롭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2023년 개미년에 이분들이 좋은 것들과 조심해야 될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수 선생님들이 운은 들어오기는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신뢰 그동안에 내 운이 안 좋고 나의 기운이 묻혀있다 보니 말로써 사람들과 어떤 언쟁이 있어서도 나를 깎아내렸을 수도 있고 스스로 또 금전이 평파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약속이나 어떤 부분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제 이제 꺼져가는 불안인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운은 물론 나의 운이 새롭게 또 들어오고 좋게도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힘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나의 신뢰도를 다시 쌓아서 내가 다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협력자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23년에는 내 신뢰를 제일 먼저 챙겨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게 운이 들어왔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운인지 시청자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매 운도 들어와 있어요 사실 어떤 부동산 쪽이 됐든 내가 창업을 하든 이런 운은 들어와 있지만 일단은 나라 경제도 좋지는 않아요 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없이 딱 그 금액만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하신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 운을 다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도전하는 게 내 들어온 운을 잘 찾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 나쁜 거 귀가 얇으세요 내 주장은 참 강해 근데 귀는 너무 얇아서 쉽게 예시를 들어서 저는 무당이니까 무당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너 운 들어왔어 구타면 좋아 야 너 군만 해봐 그냥 그 운 다 네 거야 쉽게 이렇게 얘기 들은 거 가지고 나 운 들어왔대요 뭐든 좋아해 구실한 걸 뭐하러 해요 자기 자만 교만에 빠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아신다면 경검왕동하게는 행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70년생 54살 개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끝으로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기회는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많이 또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른 땅이 높고 새싹이 돋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기에 개면연은 싹을 튀어나오는 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또 1년 1년 지나면서 더 좋은 운들 그리고 귀인도 함께 들어오니까 너무 급하게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